첫째 테마, 균형점 이동과 가격이 탄력성에서 임대료가 하락하면, 임대료가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가격 얘기하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와 공급 중에 싸졌으니까 누가 많아요? 수요가 많겠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 그러면 공급 입장에서 볼 때는 공급이 많은 거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놔야 돼요.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 현상이다. 그럼 이제 우리 지문에서 주택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 저소득층은 주택 구입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초과 수요 나오면 공급 부족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는 규제 정책 나오면 상한제야? 하한제야? 상한제. 상한제요. 상한이면 최고 가격이야? 최저 가격이야? 최고 가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정하는 거야. 상한을 정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정해? 높게 정해? 낮게. 상한을 낮게 정하는 거예요. 상한을 균형 가격보다, 균형 가격,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정한다라는 거예요. 가격 규제 나오면 상한제고 상한제 나오면 상한은 최고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가격제. 분양가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가 규제도 상한제, 최고 가격제. 그런데 분양가도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낮게 정하는 거죠. 상한을 낮게 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 나오면 항상 공급자 입장으로 봐야 돼요. 공급자 입장. 공급자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손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죠. 그러면 공급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지겠죠. 공급자가 손해고 낮게 규제했으니까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을까요? 공급이 많을까요? 수요가 많겠지. 그럼 낮게 규제하면 언제나 시장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공급은 뭐하다? 공급은 부족한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해석하면 얘가 장기로 넘어가면 장기에는 탄력성이 어때진다? 커진다. 우리가 장기가 탄력적이죠? 이 말을 좀 해석해야 돼요. 탄력성이 커지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한다. 이건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탄력성이 큰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야. 양이. 그러면 양이 변할 때 수요는 언제나 싸니까 증가하려고 할 거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은 단계는 양이 많이 변할 수가 없어요. 비탄력이니까. 그런데 장기에는 탄력성이 커지니까 공급량이 변할 수 있죠. 공급량이 변한다야. 어떻게 변한다? 늘어요? 줄어요? 공급자가 손해래. 그럼 공급이 는다? 준다? 준다. 공급이 많이 준다. 공급이 준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커져요? 작아져요? 초과 수요가 커져? 작아져? 얘가 공급이 줄었대. 얘가 줄었대. 그러면 여전히 한번 보면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줄었대. 그럼 이 차이가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지. 얘가 줄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공급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걸 좀 유식하게 초과 수요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초과 수요가 공급 부족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초과 수요가 커졌다? 공급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가면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이사를 안 하는 거죠. 직장 옮겼는데 이사를 안 해. 그러면 갔다 갔다 멀리까지 가니까 교통이 불편해지고 혼잡해질 거고. 라는 거죠. 임대인은 주택에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 받는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임차인이 고장 났어요. 고쳐주세요 하면 못 고친다. 돈 없다. 그럼 주거질이 자꾸 나빠지겠네요. 주거질이 하락할 거고. 임대인은 임대주택 계속해봤자 돈을 못 버니까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겠고. 그러면 임차인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규제 임대료로 들어가려 했더니 집을 못 구해. 그러면 이제 뒷동거래가 일어나겠네. 암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암시장 음성적 거래가 나타난다. 그래서 임대주택 하나에 두 개의 임대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중가격이 만들어져. 이 두 개의 가격이 뭐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나라에서 정한 규제 임대료로, 법정 임대료라 그래요. 법에서 정한. 규제 임대료로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어떤 돈을 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으로 내는 거야? 음성적 가격, 암거래 가격으로 내는 거야? 암거래 가격이죠. 그래서 이중가격은 균형 임대료와 음성적 임대료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중가격이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초과수유라는 말은 공급 부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초과수유가 커졌다. 이렇게 되면 커지는 거죠. 초과수유가 커진 건 공급 부족이 뭐해진 거다? 심각해진 거다. 초과수유가 커진 건 공급 부족이 심각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초과수유는 공급 부족. 초과수유가 커졌다. 이 차이가 커졌다. 공급이 훨씬 많이 부족해졌다. 공급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임대료 규제할 때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거였고. 이런 현상은 다시 초과수유가 나타나면 이후에 시장에서 가격이 또 변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또 변할 수 있다.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 올라요? 내려요? 오르겠죠. 임대를 뭐한다? 상승시킨다.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시장에서는. 보니까 가격에 의해서 뭔가 수유와 공급을 변화시켰고 수유와 공급은 다시 또 뭘 변화시켜? 가격을 변화시키죠. 이걸 가격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가격은 수유와 공급을 변화시키고 또 수유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또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격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가격의 이중성. 나중에 감정평가를 좀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좀 등장하는데 어찌 됐구나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수유라고만 해보죠. 수요. 수요. 가격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사면 이후에 가격이 또 변해요. 가격이 안 사면 가격이 올라 내려. 내려. 여만큼 얘기했던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유법칙. 이걸 얘기했던 건 뭐라고 한다? 균형점의 이동, 시장 균형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만큼은 수유법칙. 비싸면 안 산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안 사면 시장에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건 시장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 얘는 수유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격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가격은 수요 공급을 변화시키고 수요 공급도 가격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수유법칙, 균형의 이동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의 이동에서 공급이 일정하다, 수유가 증가하다, 일정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변하지 않는 거야? 공급 곡선이 좌측, 우측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유가 증가했다, 수유 곡선이 우측 간 거죠. 그러면 하나 변하지 않고 얘가 변했다. 변하지 않은 건 볼 필요가 없다. 볼 필요 없고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 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양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양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이후에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하면 되겠고 수요 일정하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거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감소면 자측 가니까 양은 뭐한다? 감소. 양은 정해놓고 안 팔았대요. 그럼 물량이 귀해지니까 가격은 뭐한다? 상승. 이렇게 되겠네. 공급도 변했고 수요도 변했대요. 근데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하면 곡선 우측 갔으니까 양은 증가. 얘 먼저 정해놓고 서로 팔려고 물량이 많아지니까 희소성이 없어져서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될 거고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가 얘가 얘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1년 공부했는데 이거 하나 실수해가지고 틀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부등호 체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는 볼 필요 없고. 증가하니까 증가하면 양은 증가. 공급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아니 죄송해요. 왜 큰일 났어. 아이씨 내가. 그래요. 미안해. 죄송해요. 얘가 크니까. 얘가 아니라 감소면 양은 감소.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 안 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22번 보죠. 22번이 이제 중요한데. 보죠.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라고 끝났어요. 중요한 건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증가면 양 증가. 얘 증가면 양 증가. 얘도 양 증가시켰고 얘도 양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뭐한다?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보면 가격을 한 번 해석해 보죠. 수요 증가면 가격을 올렸고 공급 증가하면 가격을 내렸어요. 그럼 가격이 올랐어? 내렸어? 몰라. 누가 많이 변했는지 얘기가 없으니까. 만약에 얘가 많이 변했으면 가격은 어땠을까? 얘는 가격을 올렸고 얘는 가격을 내리는 건데 얘가 많이 변했대. 가격은 올라가겠지. 얘가 많이 변했다면 가격은 어때요? 내려가겠지. 맞아요. 만약에 똑같이 변했다면 가격은. 100원 오른 만큼 100원 내렸을 거 아니에요. 가격은 일정하겠지. 근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가격은 결국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보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이걸로 끝났어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럼 얘는 양은 증가, 양은 감소. 양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알 수 없어. 만약 얘가 많이 변하면 양은 증가, 얘가 많이 변하면 양은 감소. 얘가 똑같이 변하면 양은 일정. 증간만큼 감소했으니까 일정. 근데 얘가 아무 말이 없네. 그럼 양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자,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이걸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 양은 증가했고 양은 감소했어요. 근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네. 그럼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격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감소면 가격 상승. 얘도 가격 올렸고 얘도 가격 올렸네. 가격은 뭐한다? 상승. 이제 이런 건 이해해서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균형점 이동해서. 자, 25번에 보니까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하면이라고 나왔죠. 해석해보죠. 양 증가. 얘도 양 증가. 그럼 양은 증가. 양은 증가했겠죠. 양은 증가다. 근데 가격을 보니까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얘는 가격을 올렸고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얘가 많이 변하면 가격 올랐을 거고 얘가 많이 변하면 가격 내렸을 거고 근데 얘가 똑같이 변했대. 그럼 가격 오른 만큼 내렸잖아요. 가격은 일정.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가격은 일정 또는 불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26번도 보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동일한 폭으로 이 동일이 중요한 거죠. 동일. 그러면 양 감소. 양 증가. 그럼 양이 감소한 만큼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양은 일정. 불변. 이렇게 되겠네. 일정 불변. 가격을 본다라면 수요 감소면 가격을 하락.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얘도 가격 내리고 얘도 가격 내렸으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균형점 이동 문제는 무조건 보너스로 맞아야 되고 자, 27, 28 중요하죠. 엄청.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고 완전이라고 나왔을 때 완전.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가격 양이라고 할 때 수직선이면 완전 비 내린다. 이런 거였어요. 완전 비탄력. 이렇게. 그럼 얘는 수직선이고 이 수직선의 의미를 해석하니까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좌우로는 움직일 수가 없네. 이걸 해석하면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양이 증가도 안 되네. 이걸 합치면 양은 불변이죠. 변하지 않는다. 이걸 양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양이 딱 어떤 값으로 고정돼 있어. 0은 아니죠. 0은 여기고 만약에 양이 여기 100이면 양을 언제나 얼마? 100으로. 1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얘 함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언제나 양은 Q는 100이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완전 비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우리 감수가 P는 100 마이너스 2Q 이렇게 나올 때 PQ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런 거 아니고 Q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읽어야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무조건 얘는 양은 무조건 100이에요. 균형일 때도 균형량은 얼마야? 균형일 때도. 이게 만약에 수요곡선이다. 공급곡선이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생겼든지 간에 만나는 점이 다 균형이잖아요. 그렇죠. 균형량도 얼마야? 100이야. 얘는 무조건 균형이든 아니든 뭐든지 간에 언제나 양은 100이야. 무조건 100이에요. 그럼 이제 따져봤을 때 그러면 수평선은 얘는 뭐겠어요? 완전 탄력 이렇게 되겠네요. 완전 탄력. 수평선 이렇게 될 거고 얘 의미를 보니까 점들이 좌우로는 움직일 수가 있네. 근데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죠. 그럼 뭐가 변하지 않아요? 가격 상승도 안 되고 가격 하락도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가격은 일정하다. 가격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0은 아니죠. 얘가 200 이렇게 나와 있대요. 가격 언제나 얼마? 200. 어떻게 쓴다? P는 200. 언제나 가격은 200으로 일정하다. P는 숫자, Q는 숫자 나오면 얘가는 완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균형일 때도 균형가격 얼마야? 얘가 만약에 수요곡선이라고 해보죠. 공곡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거잖아요. 균형, 여기 균형이잖아요. 균형가격 얼마야? 200이에요. 균형이든 아니든 무조건 가격은 2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 나오면 무조건 정해지는 거다 하나가. 완전 비탄력이면 이제 머릿속에 절대로 까먹지 않아야 돼요. 수직선,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 양이 일정하다. 수평선, 완전 탄력. 올라가나 내려가지 않는다. 가격이 일정하다. 불변이다. 공급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가 완전 비탄력 나왔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이니까 무조건 뭐가 일정? 양이 일정, 양이 불변. 그래서 무조건 양을 정하는 거 얘가 얘는 무조건 양은 일정이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는 변한 거가 결정한다라는 거였죠. 수요 증가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체크할 거고 자, 여기에 완전 탄력 나왔어요. 완전 탄력, 공급 감소.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하나를 정해놔. 수평선이죠. 뭐가 일정? 가격 일정. 무조건 얘는 가격은 일정. 이렇게 불변 정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양은 얘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감소면 양은 감소.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완전 나오면 완전 쉬운 거야 사실. 자, 가격 탄력성 보죠. 자, 이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을 읽을 때 우리가 탄력성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양을 정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가격 정하는 거야? 양 정하는 거야? 양이죠.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예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쓸 때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 식은 뭐분의?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 거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방향이 반대예요.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너무 귀찮네. 그래서 학자들이 야, 귀찮다. 얘 그냥 절대값 씌우자. 이렇게 반대니까 절대값 씌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여기서 사실 중요한 의미는 없고, 사실. 자, 그러면 보죠. 원인이 가격이죠. 가격이 변할 때 뭐가?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성적 개념이야, 정량적 개념이야? 정량적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면 한번 보죠, 이제. 결론. 자, 얘가 가격, 탄력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건 양이 많이 증가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양이 변한다, 많이 변한다. 증가할 때는 많이 증가. 조금 증가하는 게 많이 증가한다. 감소할 때는 조금 감소가 아니라 많이 감소한다. 그럼 양은 가격에 의해서 언제 증가하고 감소하냐라는 방향은 이미 수요법칙으로 정해놨어요. 비싸면 사안사, 안사, 주는데 탄력적이면 많이 줄고 비탄력이면 조금 준다. 싸면 사안사, 사. 사는데 탄력적이면 많이 사고 비탄력이면 조금 산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일 때 어때요? 비싸면 판다. 비싸면 공급이 증가하죠. 탄력적이면 조금 증가가 아니라 많이 증가한다. 싸하면 안 판다. 싸하면 공급이 줄죠. 이때 탄력적이면 많이 준다. 그러니까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거지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양이 많이 변한다. 증가할 때 많이 증가, 감소할 때 많이 감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니까 무슨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뭐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다. 우리가 읽을 때 가격,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라고 읽죠. 얘에 대한, 얘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다 그랬어요. 가격과,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대요. 같다라고 나왔어요. 수요 곡선은 무슨 탄력적 곡선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으면 얼마? 같으면 얼마? 1. 1 나오겠네. 1을 우리가 단위 숫자라고 하잖아요. 수학이나 과학에서 1을 단위 숫자라고 해요. 무슨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 곡선이며 이때 가격 탄력성 값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면이라고 나왔어요. 양이 많이 변하잖아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우리가 탄력성 쿨려면 양이 많이 변해야 되잖아. 그죠? 양이 많이 변하면 이건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겠죠. 탄력적이면 1보다 클까 작을까? 얘보다 얘가 크면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어떻다? 크고 얘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1이 기준이에요. 1. 1이 단위 탄력적이죠. 1보다 큰 값이면 이건 뭐다?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단위 탄력이 기준이고 완전 작으면 0 되겠네. 0을 뭐라고? 완전 비탄력. 완전 크면 무한대라고 하겠네. 얘를 뭐라고?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은 무슨 선? 수평선. 완전 비탄력은 무슨 선? 수직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탄력성을 얘기할 때 기준은 1이에요. 같으면 1.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완전 0으로 작으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로 완전 크면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고 기준은 같을 때 1이다라는 거예요. 탄력성은. 자, 그럼 이제 또 해석해보죠.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무슨 선? 수평선. 그럼 탄력선 완전 클 거 아니야. 탄력선이 클수록 우리가 탄력적이니까 완전 크니까 뭐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한대. 무한대이고. 그러면 뭐가 일정하냐면 가격이 일정한 거죠. 수평선이니까 무슨 선? 수평선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함수식은 가격이 일정하니까 피는 숫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이제 1을 기준해서 가장 작아져야 되잖아. 얼마? 0. 탄력선 값은 0.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양이 일정한 거죠. 양이 일정하니까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이고 함수식은 어떻게? Q는 숫자. 양이 일정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5번은 외워놔야죠. 우리가 탄력성이 커질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수요가 탄력성 커지려면 대체제 많을수록 공급이 탄력적이려면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건이 세수, 주장, 비사용 이렇게 외워놔야죠. 이거 뭐 보너스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뭐가 많을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은 어떻게 만들수록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그 다음에 세수, 주장, 비사용이니까 세분화 할수록 누가 누구보다 수요가 공급보다 그 다음에 주 세수, 주,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관찰기간이 뭐일 때 장기일수록 얘가 엄청 중요하죠. 관찰기간이 장기일수록 비싼 사치품일수록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데 관찰기간이 장기일수록 관찰기간이 장기일수록 관찰기간이 장기일수록 말이 없으면 관찰기간 관찰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기간, 관찰기간 바라보는 기간을 봤을 때 얘가 단기보다 장기에 장기일수록 얘가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생각해봐 당연히 하루를 기준 잡았을 때 하루를 봤어 내가 1년을 1년 기간을 바라보고 봤어 하루 바라볼 때 양이 많이 변해요 1년 바라볼 때 양이 많이 변해 1년이 지나야 긴 시간 봐야 양이 많이 변하겠지 양이 많이 변하는 게 이게 탄력성이 큰 거잖아요 길게 볼수록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길게 볼수록 양이 많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길게 볼수록 그렇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일주일 바라볼 때와 10년 바라볼 때 누가 양이 더 많이 변하냐 10년 볼 때 더 많이 변하지 라는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보죠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출제자가 이렇게 나왔어 생산 소요 생산 소요 기간이 단기일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봤다고 해보죠 자 보니까 얘는 공급의 탄력성이죠 우리가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얘는 관찰기간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단기장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을수록 나온 거잖아요 바라보는 걸 짧게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 짧게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빠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장단기 나왔다고 장기가 탄력적인 게 아니라 말이 없으면 관찰기간 측정시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장단기 장기가 탄력적인 건데 이 지문은 그냥 바라보는 걸 길게 바라봤다 짧게 바라봤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것이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만든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장단기 나왔다고 장기가 탄력적인 게 아니라 말이 없으면 장기가 탄력적인 건 관찰시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말이 붙으면 해석을 해야지 한글을 읽어야지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짧으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빠르게 만들면 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탄력성이 크다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어서 탄력적이니까 이렇게 말이 없대 그냥 장기, 단기 나왔대요 이건 뭐다? 관찰시간, 측정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바라보는 것보다 짧게 바라볼 때라고 나왔어요 탄력성은 누가 커요? 장기가 탄력적인 거죠 짧게 단기에서 공급의 탄력성이 큰일 났어 이상해? 여러분 문장도 그래? 아이씨 이럴 수가 이거 없애버려요 이거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없애버리죠 내가 좀 어설퍼요 그래서 빈틈이 많아 아 그래 알겠어 감사해요 애정합니다 보죠 이거 없애버리고 공급의 탄력성은 언제 크므로 라고 나왔어요 크므로 언제 크다 장기에 크다 장기에 장기에 크므로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는 말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일 때는 사는 사람이 많지만 만들 수가 없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장기는 탄력적이니까 양이 많이 변할 수 있죠 양이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얘들이 충분히 변할 수 있으니까 같아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 시험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건 그러면 수요와 공급 특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해 보죠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탄력적이야 탄력성은 누가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수요는 언제나 막 변할 수가 있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린 얘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잘 변하지 않는 게 누구야 공급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이제 주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공급이 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공급은 변하기가 어려운데 언제 탄력적이냐라고 할 때 공급이 장기에 탄력적이다 그럼 단기는 비탄력이죠 그러면 단기에는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를 못하네 그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 공급이 균형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얘가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라는 건 단기에는 균형가격 형성이 어려운 거고 장기에는 공급이 많이 변할 수 있죠 많이 변해서 이제 수요 공급이 똑같아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우리가 여기서 수요를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건 수요는 공급보다 탄력적이니까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얘가 언제 더 비탄력이고 언제 더 탄력적이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장기에 탄력적이어서 탄력적이니까 공급이 장기에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수요 공급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이 말과 똑같은 건 균형가격 형성이 용이하다 쉽다 균형가격 균형가격을 형성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5번 보죠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이 재밌을지 모르겠네 자 균형점 이동이죠 이런 거 이제 보너스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불변인 건 볼 필요가 없고 감소면 양은 감소 일단 맞고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와야지 틀렸네 땡큐 하고 넘어가야 되고 자 6번 보죠 자 6번에 2번을 보니까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가 증가했대요 근데 완전 탄력 나왔잖아요 무조건 완전 탄력이니까 수평선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그래서 가격은 일정 불변 변하지 않고 맞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변이란 말이고 얘는 일정이란 말과 똑같은 거죠 수요 증가니까 증가하면 양은 증가 오른 거니까 땡큐 하고 넘어가야 되고 자 7번에 보니까 가격 탄력성 나오면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변하냐 양을 정하는 정량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이렇게 나왔어요 원인에 대한 결과죠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율 이렇게 나와야죠 들렸고 완전 비탄력이면 무슨 선 수직선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무한대로 변한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자 비탄력이래요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죠 맞아요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이고 비탄력이니까 양과 가격 중에 양이 많이 변해야 돼 적게 변해야 돼 적게 변해야 돼요 그럼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죠 비탄력이면 양이 적게 변하는 거고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변하는 거고 똑같이 변하면 단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격과 양의 변화율 중에 누가 많아야 돼 양이 많이 변해야지 그럼 얘보다 얘가 얘가 주원해 얘가 크다 맞네 얘가 맞겠죠 탄력적이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비탄력이면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탄력이면 우리 강사 양이 작아야 되고 탄력적이면 양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초점인 거야 양이 수직선이면 뭐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도 멋있게 찾아야 되고 8번 보죠 보니까 우리가 세수 주장 비싸용 외우고 수요는 대체제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공업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 틀리죠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커진다 일단 1번은 틀린 거고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탄력적이면 곡선은 세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죠 세워져 있으면 기울기 크기가 크다 누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뭐 암기에서 쉽게 땡큐하고 찾아야 되고 또 욕심이 막 생기는데 하고 밥 먹을까 밥 먹고 할까 아 그래요 알겠어 네 밥 먹고 합시다 네 밥 먹고 밥 먹고 조림이 올 거니까 알아서 샤프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기로 하고 지금 넉넉히 지금 1시 50분인데 2시라 생각하고 3시에 3시에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이틀 공부니까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열심히 잘 공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3시부터 시작할게요 1시 50분 2시 30분 2시 30분 2시 80분 3시 30분